표정 그렇습니다 자 노련한 문현재 1. 문현정 한 포인트 리더 자 계속 백핸드 포핸드 아 김하나 선수의 프로 데뷔전입니다 자 백핸드 공을 잘 골라서 때려줘야 됩니다 문현정의 공격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버텨내다가 공격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야 이렇게 야 스윽 끌려가는 김하나입니다 야 야 야 김하나 3금 선수의 포인트를 돌아서서 김하나 선수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네 YEAH 라이 야 야 꼭 안 야 야 야 자 이번엔 인중한 김하남입니다 자 기러나 그게 좀 어렵습니다 관록의 문현정이에요 오 이번엔 야하 아하 자 역전 네트 맞 네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서브 득점 자 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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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점 김하나 이번엔 김하나 자 이번에도 자 그 백핸드 푸쉬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어요 넷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전적인 서브 포핸드 네트 맞다 그게 그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때 있을수록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자 2대5 네트 맞고 나가는 보입니다 조금 더 김하나가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네트 맞고 넘어오면 서브 서브 득점 코인들을 넣어줘야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포사이니가 멀어요 아하 자 이번엔 5대8 네트 다시 넷 넷 넷입니다 아하 서브 득점 세번째 게임 팀하나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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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대2 아하 아하 그러니깐요 네 그게 더 무섭거든요 아하 버텨내고 있는 문현정 아하 파고될 겁니다 아하 리슨이 좋아 3대2 아하 아하 스리홀이에요 3대3 맞대결에서 들이 펼쳐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4대3 그렇죠 아하 아하 네트 맞고 나가는기 아하 아하 빡켄드 스밀 자 렐리오 그러나 쫌 규빈 아하 육 ihi 아하 육 육 여사 아하 은 육 육 육 이빈 육 감사합니다.